대통령실은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, 일명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들을 결정하는 BIE 투표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, 정부는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남은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국정원장 공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